시작해 볼게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오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3대 지수 간밤에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3%대 반등하는 흐름, 강세를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도 결과적으로 보면 올랐는데 뒷심이 좀 아쉬웠다고 할까요? 2400선을 탈환하나 했는데 그 힘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데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그냥 파생시장 변동성? 그러니까 올려놓고 죽이는 요즘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파생의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기계군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호재 때 때려야 되고 나스닥 오를 때 갭 상승 때 따라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영향력이 시가상위 종목도 20개 영향력이 점점점점 세지고 거래대금이 한 7조. 그러니까 그게 세지지 않으려면 10조 이상이 돼야 이제 삼성전자 영향력 지배력이 좀 약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는 삼성전자나 이러한 시가상위 종목들을 이겨내는 선도의 테마들이 없어요. 요새 자동차가 그나마 에너지를 줬는데 결론은 뭐라고 그럴까 치고 나가기보다는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오히려 현대차 19만원 그 다음에 기아차 8만 2천원에 매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서 매도하라는 전략이 나아가겠습니까? 라는 하나의 기준도 저는 요새 어떤 로직으로 전략을 짜냐면 이 파생의 에너지를 계속 기계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실제 도록해보면 5 내지 7포인트 오르는 날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빌려다가 바스켓 매도를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요새는 제가 큰 투자자들한테 어떤 전략을 권해드리냐면 한 1억이나 억 단위로 투자해서 한 7%나 10%만 나와도 파는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 넣어봤자 얼마냐 그러니까 이자 오른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시가 20개만 그런 전략을 세워서 억단이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때는 공포 때 사야죠. 전번 주 우리 이 시간대에 나스닥 우리가 CPI 나와서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그럴 때도 오히려 깹 하락한 다음에 올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시가상정목 사놓은 것들이 요번에 한 11%에서 좋은 거는 19%까지 에너지를 줬거든요. 근데 아직은 추세는 전 잘 모르겠어요. 추세는 왜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구액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작년 2020년 10월달 이때가 이제 5만 6천원에서 9만 6천원까지 이 주도했던 에너지 10만 전자에 대한 희망도 나올 때죠. 네. 그리고 1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파는 에너지 이때 이제 외국인이 20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반짝 매수했던 때입니다. 5조 정도. 이때 이제 같은 IT들이 따불간 게 많아요. 심지어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던 구간이고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6만 8천원에서 8만 8백원까지 갔다가 2월 17일부터 다시 또 10조를 때리면서 5만 요번에 5천원 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6만 전자 왔습니다. 그때 6만 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6만 전자 와갖고 지금 얘네들이 행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일 동안 270만 주 540만 주 350만 주 그래서 6만 1천 9백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려놓고 펜 에너지 그러니까 6만 2천원에서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6만 2천원을 뚫고 가야 되고 6만원을 깨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 색깔의 매도가 매수를 빨리 바꿔야 되는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냥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6만을 깼다가 가면 조금 시간이 늘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쪽은 그냥 매일매일 파생적 에너지로만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롱숏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왔나 오늘 이렇게 아침에 319 나스닥 급등해가지고 위클리풋이 여기서 450에서 500%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거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오늘 고점에서 거의 4포인트 죽이면서 400, 500%짜리가 보압 20, 30%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아직 추세적으로 돌린다는 확신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지금 추세는 가구는 있는데 미국 시장 오를 때 어떠한 에너지가 작동하냐면 빌려다가 때리는 매도 에너지를 받아서 땡기는 반대 에너지가 계속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뚜둬겨 맞고 올려놓고 뚜둬겨 맞고 올려놓고 뚜둬겨 맞으니까 심리는 어떻게 돼요? 아직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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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점은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저는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숫자가 이 글씨가 작긴 한데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을. 어떤 시나리오라면요. 이게 먼저 자동차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 저점이 16만 2천 원이에요. 제가 19만 원 단에 20만 원 넘으면 팔 생각하지 마시고 19만 원대에서 매도하십시오. 50%라도 이게 저점에서 19% 정도 올려내려집니다. 이 시가 상위 종목들이 19에서 21% 정도 여기에서 계속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숫자상 지금 시간상 5만 5천 7백 원이 삼성전자에 보면 저점입니다. 5만 5천 7백 원에 6만 2천이 11% 온 거예요. 11% 이게 21% 가려고 그러면 거의 6만 7천 원이 와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실적이 3, 4분기가 환율 효과로 엄청나게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8월 15일에 진짜 사면이 된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낯석 상장 시절을 하죠. 종종 말씀하셨네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 뚫지 못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업이 들어갈 수 있냐. 6만 2천 원에서 5만 9천 원에서 왔다 갔다를 또 일주일 그 다음에 다음에는 여기서 6만 한 4천 원에서 6만 원에서 또 한 달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같고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파동의 에너지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대단식으로 가는데 속도가 일반적인 속도가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려도 20%가 안 되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게 그러니까 매일 보면 그렇죠. 매일 단위로 보면 이거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냥 멍 때리면 그러한 에너지가 지배적일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거래대금이 7조대에 호재 나왔을 때 빌려다가 때리는 에너지를 이거 내지 못하니까 이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뭔가 강력한 끌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끌개가 없어요. 사실 지난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올라와주고 이랬던 데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솔솔 들리는 것들이 좀 합쳐졌다. 라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거가 되거나 악재가 해결이 된 건 사실 없는데도 조금씩 뭔가 풀리는 분위기만으로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그게 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좀 불안불안한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 생각은. 언제든지 이건 좀 부러질 수 있다. 다시.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번 시간에 우리 CPI 하면서 나스다 발파되면서 280포인트 급락하고 살 때는 오히려 그럴 때 떨어진 칼라 시가상의 점검은 그럴 때 사야 되고 그런데 또 밑고리를 달았단 말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이게 이제 그때 그래프입니다. 나스다 선물이. 이게 이틀 내 그 공포를 이겨낸 그래프예요. 14일날 깨파라 카운트 땡겨버렸죠. 아침에 딱 보니까 많이 돌려놨죠. 그렇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걸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사신 분들이 그나마 겨우 수익이 나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2,400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사 오히려 물릴 것 같아요. 시가상의 종목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어떤 전략이 나왔냐면 윗목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상의 20개 종목이 공포대에서 와서 한 11%에서 15% 수익이 났다면 이거는 이제 바스켓 매매나 오늘 오히려 롱 쇼층계 바깥다는 시위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종목들 전략이 저는 예상이 되냐면 오히려 이제 그동안 뭐라 그럴까 저 윗목 아주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대. 거래도 없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돌아가면서 한 단계씩 납법과자 종목으로 순환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장이 그나마 있을 것 같고요. 지수는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무슨 패턴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빨간 색깔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11% 15도 힘들고 15가 6만 한 3, 4천 원이거든요. 21%가 아까 6만 7천 원 그리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갖고 진짜 매매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5만 5천 원 5만 7천 원 하는 건 6만 2천 3천 원에 반 때려요. 그리고 6만 원을 깨서 5만 8, 9천 원 나오면 또 사요. 네. 그리고 나서 3, 4천 원 나오면 또 팔아요. 아니 삼성전자를 3천 원, 5천 원 갖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거 일반적인 시각으로 되시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매매해야 회전이 돼요. 매매해야. 기계군단이 그렇게 해서 작동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거보다 더 나아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전력적이더라고요.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15%에서 19% 에너지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삼성전자 10만 5천 원이 얼마냐 21%입니다. 이게 SK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는 6만 2천 원이 11% 갈 때 SK하이닉스는 19, 21%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저는 여기서는 팔고 9만 5천 원과 9만 8천 원 오면 다시 SK하이닉스는 사겠습니다. 10만 원 때는 안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만 원을 하느니 이거 하느니 오히려 부품 딴 종목 하겠습니다. 이렇게 윗목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그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뭐 8만 원대 사신 분도 있고 9만 원대 사신 분도 있고 뭐 10만 전자에 대한 꿈을 갖고 그때 정말 높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삼성전자는 안 되나 봐. 야 다 틀렸나 봐. 이랬던 분들도 이제 조금씩 6만 전자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어떤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 그때 살 걸 뭐 이런 것들 그럼 지금 단에서는 어떻습니까? 6만 원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6만 원에서는 7% 매매 관점으로? 매매 관점으로 7% 뛰기. 그러니까 6만 한 5천 원이나 7천 원 정도가 제가 얘기하면 사면이 나오면 7만 4, 5천 원까지 무리. 뭔가 끌고 갈 끌개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시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소식 나왔잖아요. 미국 의회에서 조만간에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대규모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칩거라고 그랬죠. 반도체. 근데 그거는 이건 우리한테는 어떤?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중국이 진짜 때려요. 우리는 디렘 부분의 전체적인 매출에 기반은 삼성원자 이스탕이 있으면 중국 사이드인데 왜냐하면 이 법에는 지원받은 업체의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쥐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쥐약을 먹어도 살 수 있는 반대 급부를 줘야 되는데 미국은 못 줘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분사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디렘이나 이런 부분은 중국 사이드로 그 다음에 바이오 APC를 빨리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 파운더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를 쪼개서 이 쪼갠 부분을 인텔이나 퀄컴이나 아니면 전략적 MOU나 아니면 M&A까지 거기서 발동 걸리면서 시스템 반도체만 지워넣어서 이걸 중화 전략 투트랙 전략으로 쓰겠다고 하는 싱크탱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분석 자료가 삼성 쪽에서 벌써 이제 밑밥 깔듯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반대 급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빨리 사면해 달라 그리고 반도체 부분만 중국에 치중하다 보면 이걸 분산시켜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게 내가 굉장히 파워에서 이뻐요. 그래서 남자 두 분이 나를 추정하고 막 선물 주고 이러면 괜찮아요.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분한테 내가 팽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끔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 변수의 리스크를. 그래서 저는 이 파치, 이거요. 포어라는 그게 저는 아직도 고민일 것 같아요. 우리 정부나 또 이재용 부회장 머릿속에는 저거 바로 가면 큰일 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는 아시아의 CIO들이 빌려다가 이거 다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요번 저쯤 깨요. 사실 그 법안 통과가 대만이라든지 TSMC라든지 한국, 삼성을 비롯해서 좀 긍정적이다. 호재일 거다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사실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판단을 못하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요새 오를 때 SK하이닉스 탄력성이 더 센 게 나는 그 부분도 큰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일단 온전히 디랜 부분만 하네요. 그러니까 저라면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지금 공장 짓는 걸 다 청소 보류시키고 하는 게 일단은 저는 반도체 동맹에는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미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탄력성은 SK하이닉스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두둑여 맞을 때는 바스켓으로 때려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8월 달에 특사가 사면이 안 되거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는 에너지 나오면 저는 시호수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만 5천 원, 6만 5천 원 그냥 가두리 박스를 보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주는 에너지가 자동차밖에 없어요. 전차군단 한 축. 그런데 지금은 전차군단의 자동차 축이 부품단을 끌고 가질... 현대위와 만도는 나왔거든요. 에너지가 현대위와 만도는 좀 제법 세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 21% 단을 이 빨간 색깔로 제가 그런데 현대위와는 이 21% 6만 5백 원을 뚫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도나 현대위와 이런 부분은 에너지가 제법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냐. 세종고읍이나 이지나 밑에 단의 자동차, 자유자동차 이 부품단에서 뭐라 그럴까. 저가 블루칩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쪽은 더 빠지거나 에너지가 거래대금도 없고 그냥 고갈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마치 자동차 부품단이 아직 안 되고 소부장도 아직 안 되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장 끌고 가는 게 이런 거면 곤란하죠.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선물, 매도 규모를 키우는데 삼성전자 올리는 에너지를 주어서 레벨해져 놓고 삼성전자가 나중에 희생양으로 마이너스 죽이면서 매도친 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으로 폭탄 제조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이게 D-Day가 8월 달 만기일이거나 9월 달 동시만기 때 이 치뻐 갖고 건드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롱셧 박스로 봅니다. 네. 그래서 전번 주 금요일날 CPI 때는 겁내지 마시다면 6만 2천 원부터 6만 5천 원에서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분위기와는 그러니까 대세적인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항상 최근에 보면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로 실시간으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돼서 9.1% 전년 동기 대비 상승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예상치가 8.8%였기 때문에 0.3이나 높게 나온 수치여서 굉장히 저희도 좀 방송 중에 놀랐었고 그런데 대표님께서 어? 이거는 근데 이 이상으로는 안 갈 가능성이 난 높다고 본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매수의 전략으로 세웠고 그렇죠. 그거를 단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7월 다음에는 분명히 CPI는 낮아져요. 9.1보다. 네. 9.1보다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변수나 100BP 하는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 다른 변수로 이동한 게 이제 이 칩, 이 반도체 이 부분하고요 유가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유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전체적인 주제가 여러분 CPI 공포를 극복했나인데 어쨌든 CPI 공포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로 방송 중에 전해드리고 나서 한 주 동안 시장 분위기를 좀 이제 보면서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인데 이걸 추세적으로 볼 수 있나라는 얘기 끝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유가 얘기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방문 얘기가 좀 많잖아요. 사실 비판적인 얘기 조금은 실망스러운 얘기가 조금 더 오세를 차지하는데 빈손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가장 많고요. 그와 관련된 또 유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 흐름 예측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그냥 우리가 억날리스트씨가 보다 매도 내가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실전에서는 적응력이 뛰어나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모든 에너지는 저는 미국은 좀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바이든 갔다 오고 나서의 동향을 보시면 에너지라는 건 미국 에너지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말발, 에너지, 그러니까 추종세력들의 협력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나토라든지 독일, 유럽 지금 가장 강력했다는 건 일본 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여전히 미국은 미국이지만 그 이전에 비하면 조금 덜 먹히는 게 아닌가 옛날에 그 슈퍼파워의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미국 전략은 오직 공포마케팅에 달러 강세를 만들어서 부채를 녹이는 이게 부채 녹이는 감각이거든요. 국채를 계속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 저는 싱크탱크라면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공포마케팅 전쟁 터뜨려서 오니 달러로 와갖고 달러 빚이 내가 이렇게 많은데 1달러 파워가 세져서 옛날에 약해진 달러야 할 때 빚보다 20%, 30% 달러 강세를 하면 빚을 20% 녹아나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전략을 지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먹게 들어가냐. 이제 브릭스가 너무 세지는 거예요. 브릭스가. 이 뉴스를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 급등한 것도 이거 보세요. 러시아가 공급 가스 재개 소식. 맞습니다. 네. 이거 또 재개했다가 또 푸틴이 또 이거 마음대로 잠가버리면 또 다시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옆에가 더 무서워요. 이란하고 가스 연대를 만들었다. 단서방. 아니 뭐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에 보란듯이 푸틴이 또 이란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서로 루블하고 이란하고 거래. 그럼 달러베이스가 그러니까 위아라베이스 커지고 그 다음에 루블이 또 국제통화에서 에너지가 커지고 브릭스 에너지가 커지면 그거를 반대급부로는 누가 약해지는 겁니까? 미국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가장 걱정이 저는 유럽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의 변수가 독일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지금 약한 거리는 다 정권 교체까지 갈 겁니다. 그럼 독일이 어떤 전략을 세울까가 저는 가장 궁금한데 수용하는 전략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미국 거 갖다 쓰면 되지. 여러분들 미국 걸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체를 액화시켜서 LNG 시켜서 배 타고 저기 미국에서 독일까지 배 거리 해놓고 또 갖다 저장을 한 저장소가 또 있습니다. 이 개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선 이번 겨울이 진짜 공포일 겁니다. 이거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원전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뭐 어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는 석탄도 다시 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탄소 제로 정책에도 기스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의 에너지가 이번 시장의 꼬리 변동성이 계속 있는 것 같고 이게 제거되려면 푸틴과 독일. 그러니까 저는 미국보다 푸틴과 독일의 보이지 않는 손들의 합장이 있어 갖고 오크라이나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분할하면서 퉁쳐서 추정 같은 개념이라도 나와줘야 이 장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8, 9월 달에 나오겠나 할 때는 저는 8월 달이 또 충돌의 기점이라고 봐요. 어떤 부분에서요? 독일하고 유럽의 기점이 있고요.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연준이가 금리 75p가 거의 확정적인데 다음 주 FOMC가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우리가 역전이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맞습니다. 금리 역전이. 그러면 우리가 8월 달에 반드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이 사이에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는 공간이 나와요. 지금은 이번에 앨런 제모장과 와서 립서비스만 하고 왔잖아요. 위험할 때 주마. 그 대신 반도체 들어와. 뭔가 이렇게 코를 걸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반도체 돌고 이렇게 간다면 경제는 막고 가겠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70에서 2,400까지는 왔어요. 여기서 100포인트를 더 올라야 안심하겠어요. 그런데 이 100포인트를 2,500까지 올리는 에너지는 삼성전자, 현대차, 전차군단 외에 다른 에너지도 같이 나와줘야 돼요. 거래대금이 또 10조로 가야 되고. 그러면 환율이 꺾여야 돼요. 1,300원을 깨고 1,250원이나 70원. 그럼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저는 유가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바이든가 이게 이제 매도자의 시각이라고 왜 보라고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갔다 와 그게 130에서 90불까지 이미 유가는 빠진 겁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어 이제 깎고 유가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쇼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쇼 커버링해서 이제 깎고 한 달 동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유가가 이번에 110불에서 120불에서 막아내야지 만약에 이걸 뚫고 가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세요. 130불에서 이번에 90불 가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105불, 110불에서 꼬리 달리고 다시 꺾이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120불을 치고 나가요. 그러면 이때는 환율 진짜 1,400원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삼성전자 쇼 커버링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안 나오는 바람은 일본에서 뭔가 반란이 한번 나오길 좀 바랍니다. 반란이요? 네. 반란. 그 아베파 그냥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의 투자 역사나 그 아베 정부 그 다음에 그리고 일본이 지금까지 왜 미국의 거의 개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까지 저렇게 됐나 이거에 대한 에너지의 변화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본행 총재가 좀 바뀌고 기지다 현 총재가 미국이 하라는 대로 좀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에너 약세 정책에서 에너 강세 정책으로 살짝만 바꿔줘도 그러니까 140엔을 돌파 안 하고 이게 이제 다시 강세로만 살짝 돌려도 우리는 숨통이 좀 튈 것 같은데 그거를 해줄까라는 거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이제 곧 헌법 개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항공모함 건축이 들어가고 그 부분이 남중국해나 대만 쪽에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에 하나 빠지면서 일본이 그거를 맞는 코스가 간다면 이거는 제일 골 때리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을 볼 때는 이러한 국제정치적인 군사적인 부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게 경제적 사이드를 읽어내는 것보다는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변수가 나오면 매도자의 시각일 때는 6가급 등에서 우리나라 세팅해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삼성원자가 이번 올린 거를 폭탄 제조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가고 추세로 여기서 100포인트 올려면 이제 이 부분에 조건문이 생겨요. 달러 약세, 엔화 강세 그런 케이스의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가가 급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100불에서 90불 단위로 깨고 내려가야 돼요. 엑스몸이 급락해야 돼요. 그 쇼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중동에서의 뭔가 바람이 이제 평화의 바람이 막 나와야 돼요. 지금 미국이 여기서 잘못되면 이란 건드립니다. 분명히 이란 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란을 외치고 들어가나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까지도 건드리면 6가는 이거는 또 진짜 전에 제가 40불, 50불 간다는 시즌을 180도 바꿔버릴 겁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코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변수에 이게 곧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K자 에너지 이거 예측 불가거든요. 그럼 인계점에서 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단순히 조금 안도감이 있고 반등을 한다고 해서 이게 변곡점이 왔다라고 보기는 정말 이르고 정말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K자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라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시가상의 20개 종목 70% 단탄화 두 달 동안 하자. 이게 두 달이요. 네, 두 달. 9월달 만기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다 유럽은 어떻게 될 거고 왜냐하면 9월달 되면 이제 곧 겨울이 오고 중간선거 오니까 그때 일 벌릴 건 다 나아. 노출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적인 악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가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신 환율 많지만 사실 한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이건데 이제 FOMC가 다음 주로 다가왔고 그러고 나면 8월 FOMC는 없어요. 그러면 한동안 이게 이제 어떤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희망적인 섞인 어떤 의문도 좀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그거는 언어시적 시각이고 제도적 시각일 때는 이제는 공포를 다른 걸로 군사적 리스크, 유가 리스크 그 다음에 분명히 반도체 칩에서 대만, 해업, 중국 건드릴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에스카닉스의 변동성 이야기가 되고 환율을 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북한까지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앨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빅데이터 나오는 게 딱 그분이 왜 북한의 단어를 딱 나올까 그 이후에 북한이 이제 여기서 인도적 문제 나오면 또 골 때리는 거예요. 우리 중국 신장 인도적 인도적 차원 네,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컷 개념 네,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컷 개념 그러니까 중국 건드릴 때 꼭 반도체 칩도 중국하고의 그 뭐랄까 독소조항을 넣잖아요. 네. 이것도 그 독소조항이 나오면 골 때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본이 또 신나게 또 선방장 역할 하면 이게 또 난리 치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갔다 오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갈의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뭘 볼 거냐면 코리아 서키트 뚱딴지 같지만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일본 불매운동에 갖고 노이즈됐던 종목들 동진쌤이 계신가요? 네, 이거 그 다음에 롯데지주 일본 기업 연결고리 이거를 세 가지로 또 XYZ도 넣고 이게 쇼꼴리나 롱거리 나 볼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보이지 않게 일본하고의 관계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조만간 일본하고의 독소조항이 없어지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또 여러 가지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마이너스 됐던 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지를 보는 한의 기준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우호적인 관계로 된다면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 9월달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나리스적 시각으로 그러면 매도자의 세팅에서 빌려다가 때리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 사모펀드나 해지펀드나 얘네들이 스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전략을 그리고 같이 잠깐 롱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은자 6만 5천 6만 7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진폭 가면요. 부품단은 거기 세입의 다섯 배가 안 돼요. 이제는 더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시가상의 전부터 하이닉스나 삼성은자 때려갖고 반이라도 저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예를 들어서 코리아 서키트나 그동안 근락했던 것들 수급이 완전히 망가진 것들 45도 각도로 수직각도로 요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걸로 잠시 이동해서 틈새 전략으로 세워봐라 라는 게 8월달 전략이고 8월 중순에 이제 칩보 진행하는 과정 이게 좀 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밀당 이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우선순위가 저는 그래서 정부가 진짜 이제 땅파고 호파고가 9시뉴스에 이제 한전부지 건설 뭐 두동 짓기 시작했다라든지 정책 관련돼서 네 GTS 빈이라든지 계속 강조해 주신 SOC 그거는 이제 뭐 갖고 보려고 하냐면 현대건설 그 다음에 또 트레메 현대로템 그리고 저가 건설 자재 KCC나 뭐 이런 쪽 라인들 이런 것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나오나 아니 근데 정책 관련돼서는 뭐 여러가지 뭐 땅파고 호파고 말씀하신 것처럼 짓고 수주도 많이 되고 이런 게 물론 좋겠지만 요즘에 연일 나오는 또 이슈들 중에서 원자재 건설 비용 자체가 원가 자체가 워낙 올라서 뭐 공사가 스톱되는 곳들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 문제도 생길 거고 이런 부분은 어때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현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이제 다음에 뭐 CPI만 넣어가고 유가만 떨어지면 그 문제는 또 물류만 정상화되고 그냥 그 문제는 이제는 떨어지는 단가로 거의 6개월이나 내년도는 조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 뭐라 그럴까 대표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대표성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쇼친 세력들이 네 현대건설을 빌려다 더 때릴 건지 아 이제는 때렸는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네 이제 쇼커버링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수익증 전략으로 바꿀 건지를 오히려 매도자의 시간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전번주에 이제 그 시가당인정보들 그 CPI를 오히려 수익증할 거다 그렇게 봤다면 이제는 오히려 지금 얘기한 건설이나 정책 관련주들 아직까지 그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것들이 수익증이 되나 저는 그 그러면 수급이거든요 그렇죠 수급에 매수 바스켓으로 집어넣기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 꼭지가 단기 현대건설이나 GS52주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월 15일 우리 대통령 당선되고 와 그때가 꼭지입니다 그게 5만 천 원짜리가 3만 5천 원까지 빠졌고 아주 급랑시켰거든요 네 여기서 수익증 전략이 나오냐는 매도 바스켓을 매수로 스위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피 200 인덱스 종목 중에 매일 지수 영향력을 주는 플러스에 있냐 마이너스에 있냐를 매일 단위로 해갖고 5일씩 매일 주말에 이렇게 스프레드를 해서 데이터를 보거든요 거기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들 막 들어왔어요 건설주는 아직도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주에 들어왔다 하면은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바스켓에서 매수 바스켓으로 스위칭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7조 시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새는 기계군단이 이런 알고리즘을 돌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르면 빌려다가 때려라 호재 나올 때 때려라 그런 알고리즘을 더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공포를 만들어 놓고 툼에 나오면 오히려 걷어라 그러면서 박스에 가치 있게 해라 아주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장을 만들고 구조화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논리를 실전 매매에서는 180도 반대로 해야 먹히는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좋습니다 할 때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오히려 있는 분도 때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언제 들어오냐는 저는 거래대금 10조라는 시장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정치 국제적 이 형세가 갈등 구조 계속 가서 우리 환율이나 유가에서 변수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갖고 또 우리 공포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갖고 그럼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단어 그럼 다른 단어가 뭘까 할 때는 저는 컨트리스크 컨트리스크 그러니까 신용 뭐 같다는 얘기에서 뭐 크레딧 뭐 프레미엄 뭐 여러 가지 공포 만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확률이 건드리는 거거든요 인제는 다른 공포 만드는지 지정학적 리스크 갖고 공포 만드는지 그걸 8, 9월 달에 두 달간 딱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해결돼야 2,500 본다 그리고 이 100포인트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사실 2,400을 탈환을 못하는 걸 보고 아 참 어렵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은 뭐 그냥 마이너스 보아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저는 희망을 하나 거는 게 있어요 네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탈슬랑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가상화폐들의 움직임이 조금 또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위험자산 쪽으로 좀 관심이 그래도 다시 좀 쏠리나 라는 건 그런데 아직 추세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른가요 저는 오히려 2,300, 2,700만원에서 바닷돌아 사고 이제 4천만원 넘는다 베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애플은 팔자라고 했어요 150불에서 그래서 환율 좋을 때 바꿔갖고 우리 뭐 건설주나 납법과자주로 가는 게 오히려 초과수인이랄 거다 환율이 장기적으로 보면 1,250원 아래로 내려올 테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컨트리리스크 나오면 이건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걸 측정이 저는 약간 그 성장성 투기성 공격성 유동성 합쳐서 가장 효과적인 상품은 저는 비트코인 같거든요 성장성과 유동성과 투기성과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모든 갖다 얘기해서 요새 우리 유튜브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보면 완전히 관심 없어요 완전히 그냥 많이 분위기가 그렇죠 네 루나 사태 이외에는 더 끔찍하고요 그러면 2030 시대가 또다시 우리 주시장 관찰하고 다시 들어오면 비트코인이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 네 8,300만 쌍봉이에요 8,000립에 이번에 2,300까지 봤습니다 전 이럴 때 중심값을 딱 봐요 5,300만 원입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면 바닥에서 땀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불가능한데 요거는 가능해요 3,800만 원 4,000만 원 네 지금 오늘 3,100만 원을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예요 네 나는 이걸 똑같이 바르는 거야 나쁘게 나와라 부정적으로 나와라 근데 주가는 올라라 가능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이 아 이제 다 노직이 나쁘게 나오고 공포인데 매도 세력이 이게 재료 노출로 반대로 이제 매수로 이제 수익 차익 실현하고 네 스위칭하는 시각이 들어갔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라도 나오면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 탄력성이나 퀄컴 탄력성보다 비트코인과 연결된 테슬라 탄력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걸 800불을 돌파해야 모멘텀이 나오고 비트코인은 4천만 원을 돌파해야 이제 뭔가 또 부쩍부쩍 이제 어 이제부터 뭐 살아나보다 밑에 산 사람 차익 실현하고 물리다름이 좀 팔아서 그럼 유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삼성장 6만 5천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밑에선 팔 사람 안 팔 사람 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고갈돼 있어요 그런데 6만 5천이 지나면 회전이 돼요 그럼 회전된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이 또 딴 걸 해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비트코인도 4천만 원만 딱 가면 여기 숨통 튀어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도 딱 보면 비트코인이 이번 바닥치 2, 3 20% 올릴 때 2위더룸인가 걔는 50% 올랐어요 네 꼭 삼성전자 11% 올릴 때 SK이닉스가 더 강한 것과 비슷해요 이런 유동성 투기성에 트리거되는 종목이 부정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들어왔네 훨씬 더 회복탄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더 그러면 확인도장 찍어주는 거 네 이게 이제 내일 그래서 750과 700사에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700을 다시 깬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또 두두겨 맞는구나 그러면 성장성 기술주들 그러면 또 뭔가 또 이게 시간이 또 2주나 3주 늘어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일 새벽에 테슬라가 3 내지 5%를 치고 나가요 네 그리고 별로 좋은 얘기 안 왔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는 9월달까지 미국 시장은 오른다 그러면 나스닥이 우리가 이번에 1만 500을 봤거든요 1만 2천 500에서 1만 3천까지는 간다 딱 120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그래서 저는 애플이나 퀄컴보다는 테슬라와 비트코인만 볼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시장에 오늘 그런 징후가 있어요 이런 비트코인과 연결된 암호 가상화폐 올랐죠 오늘 오늘 그런 에너지들이 뭐 우리기 수준이나 비덴트나 이런 빗섬이나 이런 것들이 수급이 막 들어오는 게 그걸 노리는 선수들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가상화폐 관련 주 창투사 이런 것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일과 이번 주말까지 우리 테마줄 형성은 그쪽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 가면 이게 플랫폼줄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물렸던 깍가워나 네이버나 심지어는 게임주도 가요 게임주도 오늘은 그러니까 이거에 트리거를 줘야 돼요 그게 그래야 그러면 또 거리대금 늘어나고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2500 가려면 저는 아까 환율 숙제 그 다음에 이런 칩보가 늘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가 개선되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원달러 유가 갖고 보고 달러 애니 강세로 준 거 아라 그게 한 달이나 두 달 벌어주는 거다 바로 미탈을 거기서 잡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슬라가 신고 나간다 그러면 한 달간 이거는 100포인트 짝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수익률 게임은 주변주들 이제 주변주들 게임이 나오고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겠나 곧 발표될 테슬라의 실적과 주가 그리고 뭐 가상화폐 관련된 움직임들 여러 가지 좀 살펴볼 것들이 있고 오늘 움직였던 업종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몇 개만 조금 더 짚어보면 컨텐츠주 오늘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강합니다 최근에 그렇죠 우영호 보세요 봤습니다 그래서 A스토리는 때려랍니다 A스토리는 오늘 다른 것들에 비하면 좀 움직임이 덜하더라고요 이거 이미 재료 노출로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저는 이걸 아이디어로 하면 저는 A스토리 우영호 할 때 덱스터를 찍어드렸거든요 그게 한 40-50% 올랐습니다 이제는 CJ, CGV 가장 무거운 극장 그 다음에 쇼박스나 뉴 와 플랫홈 관련 주 중에 스마트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것들 스마트 결제 다날이라든지 오늘 또 이런 이런 것들의 그런 주가들 보시면요 다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분의 그냥 이렇게 빠졌어요 끔찍합니다 이게 이제 디프리 파동 나오나 볼래요 이게 이제 뭐 갖고 본다 컨텐츠 그리고 거기에 연골고리는 여기도 테슬라입니다 비트코인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참 우리 시작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연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들 창발 효과라는 게 다시 성장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 건드리면 심지어는 우주항공주도 급락한 것도 갑니다 AP 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아 이거 해서 한번 한 게임 하자 의욕을 주냐 야 안돼 좀 쉬어 좀 리스크 관리해 이렇게 되나를 결정하는 마디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여러가지 지난주 CPI 발표 이후에 일주일간의 시장 흐름 좀 살펴봤는데 사실 공포를 그래도 선반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도 좀 올라오는 시장인데 아직은 좀 그대로 올라갈 거라고 보기엔 이르다 확인할 것들이 좀 많다 라는 기준으로 오늘은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가상의 종목들은 그냥 쇼플레이 짧게 안타치거나 급락할 때 사과서 욕심을 부리지 7에서 10 정도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롱셧 바스켓 갖고 이용하는 관략을 하시고 오히려 수익률 게임은 이제는 저 윗목에서 춥게 달달달달 떻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의 끌개가 있는 것들 돌아가면서 수란시키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 이야기하면서 대응책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